여기 어디에요? 기억 안나시나봐요, 어제비. 기억나요.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 피해서 조금 덜 이상한 그쪽이랑 같이 도망쳤던 거. 어차피 해야되는 결혼이면, 내 사장 알고 있는 너랑 하고 싶어. 너 연기 잘하잖아. 학위 사는 것도 아니고 대뜸 친구에서 결혼이래요? 아, 전 니가 왜 여기 있어. 내 통계상은요.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었을 땐 늘 체했어요. 대체 저 여자는 어디 짱 박혀있다 나타난 걸까? 일본 제공단을 받고 있자면 저를 끌어당해버 رأ는걸 잘생겼다.